네 외관 살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아이디 24 지금 여기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그 아날로그 인풋이 2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과 2번 각각의 개인과 팬텀 파워 그리고 마이너스 10db 그리고 여기에 로커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시창 보실 수가 있구요 이제 usb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게 그 엔들리 있어요 계속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기능 버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구요 오디언트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제 이 직관적으로 만지는 재미 그리고 이 딸깍딸깍 그렇습니다 이쪽에 헤드폰 여기에 헤드폰은 3호와 5호가 있고 이거 진짜 편해요 여러분들 헤드폰이 단자가 어떤 거든 간에 이거 젠더 필요 없이 바로 넣으실 수 있구요 기타 인풋이 있구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면은 이렇게 패킹 4개 옆면에는 캔신 턴락이 여기 있네요 그리고 뒤쪽으로 보시면은 여기에 각종 인아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옵티컬 인아웃이랑 그리고 아웃풋들 샌드 리턴 그리고 이쪽에 아날로그 인풋까지 다양한 디지털 인아웃을 확장하실 수가 있어서 10인 14아웃에 활용도가 높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오랜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레코딩 타임즈인데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처음엔 주력인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거의 약간 여러분들이 사실만한 중저가형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 하다보니까 할게 없었어요 그것도 뭐고 이제 저희가 사장님과 대화를 해봤더니 역시나 이제 이 각 브랜드들에서 주력으로 뭔가 기술 개발해서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신제품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형님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몇 년 만에 갈아타셨습니까 저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한 5년에 한 번 꼴로 바꾼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는 5년도 좀 빠르지 않나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뭐 처음 사실 때 일단 초심자들 제외하고 나서 어느 정도 그레이드가 올라가면은 큰 맘 먹고 그때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되게 오래 쓰잖아요 그리고 뭐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그런 딱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게 회사들도 아마 이제 로테이션 되는 게 조금 느리지 않는가 맞아요 우리 뭐 우리 아퍼지 듀엣도 신제품이 나오기까지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잖아요 엄청 오래 걸렸죠 기타 같은 경우에는 뭐 2022년씩 한 다음에 2023년씩 한 다음에 스펙 조금 바꿨다면 다시 내도 그런 같다 하는데 인터페이스는 그게 이제 워낙에 오래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한 바퀴 싹 돌고 나니까 그 다음 두 바퀴짜가 진짜 안 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랜만에 오늘 오디언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 오디언트는 예전에 저희가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고 워낙에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랜만에 봐서 굉장히 반갑네요 근데 지금 오디언트 사이트에 들어왔는데 오디언트 사이트의 가장 첫 화면에 대문에 오늘 저희가 리뷰할 ID24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 프로덕트에 들어가 보시면 오디오 인터페이스 항목에 여기 보면 ID가 이렇게 있고 ID24 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오디언트의 주력이 될 만한 그런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버즈비 사이트에서 지금까지 했었던 오디언트 모델들을 쭉 보면요 한 보죠 이런 레코딩 번들도 있었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 그렇죠 ID14, ID14, I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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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4도 했었고요 ID22도 했었고 네 가격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요 ID14가 한 40만원 이보는 패스하고요 쏘노도 패스하고 44가 이제 거의 한 70만원 돈 되고요 ID4가 ID 시리즈 중에서는 제일 싼데 25만원 정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수입처에서 저희가 살펴볼 건데요 수입처 기준으로 한 60만원 정도 기존에 있었던 가장 비싸던 모델인 44보다는 가격이 저렴하게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24에 이제 런 모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ID24, 10인 14아웃인데 도저히 그렇게 피지컬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을 이제 수입처 홈페이지에서 한번 한글로 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있죠 그리고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레코딩은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동급 최고의 컨버터 그리고 성능과 편의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오디언트 하면서 늘 칭찬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기억하는 게 오디언트 리뷰를 하고 나서 정말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어요 네 맞습니다 진짜 괜찮냐 왜냐하면 가격도 너무 괜찮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너무 극찬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늘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수치들이 맞아요 정말 좋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때 몇몇 분들이 샀어요 제 지인을 실제로 사서 지금 뭐 지금까지 쓰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그때도 이제 연락이 좀 뜨겁게 왔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요즘 워낙 핫하다고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유튜브에 네가 나오더라 이러면서 이제 오랫동안 연락을 못했던 지인들과 연락도 닿게 됐고 뭐 하여튼 그런 추억이 있는 오디오 인터페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그 정도 아 그 당시 때 이게 주변 뮤션들한테는 좀 약간 뜨거운 감자였던 기여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친구와 연락을 닿게 해준 인터페이스 프로 스튜디오 레벨의 사운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사의 유명 레코딩 콘솔 ASP8024H에 탑재된 것과 동일한 회로를 가진 마이크 프리앰프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개인 레인지가 58dB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컨버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바로 126dB의 다이나믹 레인지 다이나믹 레인지는 수치가 잘 나오잖아요 절대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을 하죠 바로 자랑했죠 그렇죠 DAC가 126, ADC가 122 거의 이 가격대에서는 최고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 수치가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아까 우리가 인아웃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엄청 많게 나왔었잖아요 이게 ADC랑 SPDIF를 전부 다 지원하기 때문에 설정에 따라서 이 8개의 프리앰프 채널을 추가해서 인아웃을 좀 더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하고 바로 연주 그리고 토크백 기능 울트라 레이터시 루프백도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6개 옵션 중에 루프백 소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방송용으로도 뭐 요즘은 루프백 기능들도 점점 더 강력해지더라고요 옛날에는 루프백이 있냐 없냐였다면 요즘은 루프백이 어떤 디테일의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로 좀 더 루프백에 대한 요구사항이 더 확장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프로 레벨 모니터링을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헤드폰 출력 달려 있고요 이게 3호 잭이랑 5호 잭을 둘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좀 편리해요 그리고 스피커 출력 그리고 바디 재질 메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년간 워런티가 제공이 됩니다 전원부도 더욱 강력해졌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무료 플러그인 번들 또 제공이 됩니다 ARC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큐베이스가 제공이 되니까 여러분들 입문하실 때 인터페이스만 사면은 요즘은 프로그램 안 사고도 어느 정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펙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항목들만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에 122A 웨이티드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DAC 컨버터에선 126.5가 나오네요 심지어 저기선 126.5라고 안하고 0.5를 줄여서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디지털 인풋도 이렇게 ADES의 8채널 4채널 스테레오 SPDIF 디지털 인풋과 디지털 아웃풋 스펙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96 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 그럼 이 126이라는 수치가 기존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건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컴퓰리션 차트를 가지고 왔거든요 비교 차트 보시면은 네 이런 인풋 아날로그 인풋이랑 디지털 인풋을 포함했을 때 ID4는 디지털 인풋 자체가 제공이 안 되고요 ID14부터는 동일하게 디지털 8개 아날로그 2개 해갖고 총 10개 ID44 같은 경우에 20개가 제공이 됩니다 네 지금 얘는 10개 그리고 아웃풋은 14개를 지원을 하게 되죠 디지털 아웃풋도 보면은 이쪽이 아웃이 4개 8개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는 12개인데 조금 늘었네요 ID44는 뭐 워낙에 많습니다 네네 굉장히 많은 인아웃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다이나믹레인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A2D도 아까 122였잖아요 네네 A2D 보면은 다이나믹레인지가 오 122가 44도 안 넘어가요 AD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까지 나왔던 ID 중에 제일 높고요 DAC 같은 경우에는 126이 하나 있네요 44와 동급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은 아이디 의외로 아이디 22가 이 DAC는 조금 낮고 아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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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를 굉장히 칭찬을 했던 이유가 이 가격에 이 다이나믹레인지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되죠 그런 가성비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그 당신때 보면 다 100 미만이었죠 어 90 몇 이러고 아니면 100 조금 100 조금 넘고 네 90 몇이면 아예 감춰놓고 못찾게 하고 그렇죠 못찾게 하고 저희가 구글링 해갖고 뒤져갖고 찾아들이고 이랬었는데 ID 44가 126인데 지금 이건 126.5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상당히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나왔던 것보다 조금 더 강력한 스펙으로 무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ID 24 한번 스펙부터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바로 녹음을 통해서 어쿠스틱 기타와 보컬 사운드로 오디오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구성 미션의 영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